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원원TV입니다. 오늘은 에피카의 레슨 3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풀치기 전에 유튜브는 구독과 좋아요, 페이스북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레슨 3 MC 아 예 오른쪽 왼쪽 모두 손들어 붙잡아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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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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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